됐어 조심해 지금 이거 보여 줘 부셔 부셔 해서 부셔 부셔 이 수프를 이렇게 양념 치킨 맛이라서 식빵에다가 부어 봤습니다 맛이 어떨까 궁금하군요 원래 이걸 하려고 한건 아니고 넓게 없어서 계속 찍고 있었잖아 나 찍은건데 이걸 어떻게 해서 뿌리는 것도 이렇게 해서 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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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뿌렸어 좋은 하루 되세요 기다려 봐 시원아 먹는 것까지 찍어야지 찍고 갖고 있어 니가 카메라만 깎고 있어 계속 찍고 있는거야 조심해 시원아 먹어볼까 이거 근데 더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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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거를 찍어 볼게 이렇게 됐어 아빠 먹는 거 찍어 줘야죠 무슨 일일이 안나에 들어갔다 어때요? 미친 멍냇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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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어때? 괜찮은데 눈 따고 난 이것만 먹으면 안 돼 이거 하나 먹고 이거 하나만 먹어 나는 손 안 돼 나 찍어줘 쏘인 쏘인 나는 뭐 하는지 이거야 해 맛있어? 맛있어?